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최근에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몇번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분석도 좀 해드렸고 재무적인 분석 같이 좀 해드렸고 기술적인 분석도 저희가 이런 라인 때 한번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드린 가격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카카오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중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실시간 종목들 드리는거 그래도 여태까지 꽤 좀 괜찮은 수익률들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이 앞서서 여러분들 종목도 수익 나면 뭐 여러분들 최소의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씩만 꼭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카카오 영상 전에 이제 추천주를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JW중해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각 6월 2일 1시 45분입니다 그렇죠 장 마감까지도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기준 명확하게 지키셔야 되는 부분 두 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짚어드렸다고 무조건 100% 간다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위든 아래든 어떤 시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하는 이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살펴봤을 때 일단은 거래량이 죽은 기간을 보면 9일입니다 9일의 시세라는 거는 어떤 일목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 라인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조정을 좀 받고 조정의 시간을 갖고 지금 이런 라인대로 다시 올라서 줬어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짧게 보는 거죠 자 여기 이 라인만 한번 놓고 보세요 이 라인만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저항 라인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작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그렇죠 20선은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 여기는 횡보를 보였죠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이 여기 보시면 거와 같이 34,900원 더 35,000원 라인이에요 제가 35,000원으로 편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35,000원이 저항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준 잡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 자 이날 29일날 이 캔들에 이렇게 윗고리가 긴 거 윗고리가 기니까 이거 매도 물량이 더 센 거 아니야 매도 물량이 센 건 맞아요 그렇죠 매도 물량이 센 건 맞지만 매도가 됐다는 거는 또 새로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요 딱 지금 우리가 요만큼만 놓고 봤을 때 이 차트는 어떤 앞에 있는 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이 캔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꼬리들에 물려있는 물량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들을 일부 소화해 주면서 이 아래쪽으로 하여금 어떤 매집이 이루어진 물량으로 이렇게 한번 좀 물량을 좀 교환하는 그런 시기를 좀 거쳤을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의미 있는 거래가 실린 자리로부터 의미 있는 캔들로부터 다시 박스권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렇죠 이 캔들을 기준으로 전후를 좀 우리가 새롭게 문석을 좀 해봐야겠죠 파악을 예측을 해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박스권을 이제부터 그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는 이제 5일선이 또 이 35,000원까지만 올라와 준다면은 단기적인 추세 지지자체도 기존의 저항라인까지 올라와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빠른 단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라도 갈지 안 갈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스윙으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괜찮은 타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3만 5천원 자리를 사수 못한다면은 손절하는 전략으로 3만 4천원 죄송합니다 3만 4천원 라인으로 그렇죠 좀 여유 있게 이 박스에서 약간의 개미 털기가 나올 수도 있는 단가니까 우리가 여유롭게 3만 4천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하면은 전략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5일선을 난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싶어 나는 좀 짧게 짧게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5일 못 지키면 빠져나오세요 이탈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스윙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대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도 좀 짧게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도 빨리 만나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님들께는 이런 라인에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리죠 사실 어제 이 종목을 추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3만 5천원 라인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회사님들이 좀 여유있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아래 꼬리 라인에서 지금도 그 아래 꼬리 라인 3만 5천원 라인 오늘 하루 종일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단기 바닥권을 이야기를 했고요 단기 바닥을 탈피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캔들이 양봉을 띄면서 추세를 위로 가줘요 아 그림 너무 이쁘죠 그쵸 네 이제 여기 이파동 그쵸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3만 5천 7백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서 여기를 다시 지지 삼아 주느냐 이것이 맥점이 되겠죠 그래서 JW중해제약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다시 카카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이 종목을 갖다가 단타를 치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좀 어렵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던 거는 한 22만원에서 23만원 라인까지 좀 지켜봤다가 접근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평선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단기적인 눌림이 24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보입니다 그럴 것 같은 확률이 좀 보여요 그래서 단기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고 거래량을 계속 죽이면서 24만원까지 내려오면 너무나 땡큐인데 거래량을 죽이면서 횡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타점을 좀 새롭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냥 24만원에 오면 잡자 라는 관점으로 편하게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24만원에서 잡아가는 전략 24만원이면 단기적인 파동으로만 한 파동 정도는 수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가든지 아니면 난 중장기로 꼭 카카오를 중장기로 다시 담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4만원에 한 번 22만원대 한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편입을 하셔서 쭉 끌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제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5일선 리탈 하면서 하방으로 추세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포인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시 한 번 5일선 위로 안착해 줄 때부터는 어떤 단기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일단은 5일선을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를 꺾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날이 오면 그날부터 어떤 새로운 단기 파동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원리가 있다 이 평선을 활용했을 때는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5월 30날 올려 드렸던 영상이죠 그쵸? 여기 기본적인 내용들 한 번 분석한 거 좀 참고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주식 전망에서 제가 영상 올려 드렸던 거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현금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현금을 보유한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현금이 많은 기업은 앞으로 무언가를 또 멜론을 과거에 인수한 것처럼 캐시카오를 인수한 것처럼 그쵸? 멜론이 캐시카오가 되는 거니까 그 멜론을 인수함으로써 어떤 현금 확보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쪽을 새로운 분야를 이제 또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갖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다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뭐 몇 가지 모멘텀들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언택트 관련 쪽이라든지 광고 수입 쪽이라든지 최근에 전자 인증 관련해서 공인인증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격포제를 받으면서 카카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 줬어요 그쵸?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요 카카오가 9이고 현대차가 10이에요 근데 매출을 보면요 단순하게 매출만 보더라도 이쪽이 카카오입니다 이쪽이 현대차고요 현대차랑 카카오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 잡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쵸? 제조업이라든지 모바일 쪽이라든지 IT 쪽 이런 쪽은 다 이제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평면적으로 단순하게만 일단 한번 봐 보자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 또 매출액 대비 이런 걸 계산을 좀 해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금 한 8600억 정도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배 가까이 됩니다 8600억의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시총은 오히려 현대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평가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사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또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경영의 방향이 어떤 우리가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계속해서 잔존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재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 또 내재가치 플러스 현재 밸류에이션을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고평가라는 거죠 물론 제조업 쪽과 이쪽을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갭이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현대차가 오히려 현대차에서도 또 반대로 이제 어떤 뭐랄까요 위로 상방으로 인해서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비교 대상으로 했을 때 최근에 카카오라든지 삼성 SDI, 네이버 시총 상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삼성 SDI,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말뚝 박아두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굳이 뭐 필요가 없지만 삼바, 네이버, 삼성전자 5도 빼고요 셀트륨도 많이 올라왔죠? LG와 다 그렇죠? 이중에서 못 간 게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수준이에요 시총 10위 안에서는 그럼 상대적으로 지수가 지금 이렇게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계속 이런 흐름을 유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 대비 고평가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시장 대비에서는 아직 좀 못 올라온 종목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게 현대차 측면인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우리 펀더멘탈이 너무 많이 훼손된 시장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런 올라갔던 과열된 종목들이 또 단기간으로 너무 고평가를 받고는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시장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조종이 나온다거나 공매도가 풀리거나 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데미지는 또 어느 쪽이 크겠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계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영상을 제가 빨리 업로드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오늘 같은 날 우리 VIP 회원님들은 뭘로 수익을 받는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6월 2일입니다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장 전에 항상 제가 먼저 드린다고 했어요 금일 단타 추천 종목 K&N, 모나미, 우성사료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렸는데 오늘 회원님들이 되게 매매를 침착하게 잘 해주셔 가지고 세 가지 전부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K&N은 일단 매수는 잘 했어요 매수는 침착하게 잘 하셨는데 이 첫 번째 꼬리를 만들고 두 번째 꼬리 만들고 이렇게 세 개의 꼬리가 조금 저는 계속 걸리더라고요 장 중에 호가창도 탄력이 계속 없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갈 만큼의 힘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매수를 했다가 수수료만 챙기고 나오십시오 하고서 제가 이런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도 신호를 드려서 우리가 그냥 좀 짧게 진짜 짧게 수수료만 챙기고 나온 정도로 이거는 수익 실현을 좀 했던 종목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성사료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밑에서 잡아서 그렇죠 시가 밑에서 잡아서 많이 갔죠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보기도 했고요 모나미,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시가 아래에서 잡는 전략 시가 아래에서 잡는 전략으로 해서 수익도 크게 났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수익권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오늘 매매를 좀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제가 5월 20날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분석을 완전 디테일하게 잘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다 설명 드렸었죠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5월 20날 삼성전자 주가 전망 영상에서 안트로젠이 오늘 상하가를 간 내용이 이거 진또백이다 이건 찐이다 이 상승은 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와그너 뭐 이렇게 그레이드 1등급 2등급 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로 안트로젠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 상한가부터 말씀드렸죠 5월 20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고가가 4만 3천 8백원인데 거의 따블 거의 따블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트로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 상한가가 진짜냐 아니냐는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안트로젠은 이 기업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당뇨병성 족보계양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그 치료제가 메인 파이프라인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과정을 보면 임상 단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받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FDA로부터 지정받는 내용이 공시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백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도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안트로젠을 또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 중이에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 팔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수익권이 여유롭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위 솔루션 제가 유튜브 추천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드렸었죠 자 금액은 적죠 왜 적을까요 금액이 왜 적을까요 공부를 하고 한번 내가 진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리딩 속에서 한번 내가 나의 능력도 한번 키워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회원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을 보세요 수익률만 보시면 돼요 단타로 해서 아침에 빠르게 10분도 안 돼서 2%에서 3번 매도 하시고 4% 한번 매도 하시고 5% 매도 하시고 매도도 계속 꾸준하게 분할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에도 수익이 계속 걷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원님께서 뭐 한 돈 100만원 했다 1,200만원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였지만 뭐 반대로 어느 정도 능력이 좀 갖춰 지셨을 때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단타매매에 있어서 능력이 좀 키워지셨을 때 뭐 더 금액을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이 뒤에 줄줄이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께는 제가 항상 소액으로 연습부터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넷도 오늘 매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전 거래일부터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3% 정도가 됐으니까 절반은 좀 덜어놓고 갑시다 라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 야스도 스윙으로 갖고 오는데 일단 5% 정도 됐기 때문에 일부 수익은 좀 챙기고 가자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매도한 거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스 우리넷 그렇죠 5%때 뭐 2%때 이런 식으로 챙길 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어느 적정 부분에서 일단은 챙길 건 챙기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다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넷 야스 4% 5%때 이런 식으로 수익 보셨고 케인엔 우리가 수수료만 챙겨나옵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소폭 수익 챙기셨고 야스 모나미 7%때 야스 5%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캡쳐를 했냐면요 회원님 한 분께서 단타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다 돈이 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잡기가 좀 힘든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거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대장을 따라오셔야죠 소대장이 작전지휘하고 하니까 따라오셔야죠 라고 했더니 회원님 한 분께서는 이제 누구누구님 제 저필명입니다 그래서 실력이시면 그래도 최소 중대장으로 하시죠 제 마음엔 군단장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달았죠 군단장이 같이 전쟁터에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잠깐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방 분위기도 너무 좋고 회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도 보기 좋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번호는 종목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는 번호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꼭 한번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VIP 회원 가입 문의에 대한 전화번호지 이게 종목 상담은 유사 투자자원 쪽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킬 건 다 지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